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분 안박싱을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것 같아요 다담다육 님께서 강송하시는 다이카페 8개 비닐을 벗겨내는 것도 예쁘죠? 예뻐요? 예뻐 여기도 널널하고 발도 물구멍도 크고 이게 8개 52,000원인가 이벤트로 좀 싸게 샀어요 여기 모여있어 서비스 주신 것도 예쁘네 서비스 2개를 주셨나? 서비스로 8개인데 서비스로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서비스 맡기시면 안되요 안되요 안되 너무 예쁘다 해바라기 짜잔 또 짜잔이라 미쳤어 정신차려 정신차려 서비스 2개 밟던 정신의 위성을 잃었어 너무 안되 왜 이런거야 빨리 보고싶은 마음이 생으로 찍고 앉아있는 이 아줌마 아 이거는 꽃인데 그 자체에 이렇게 박히면서 꽃이 그려진거고 저거는 약간 입체감있게 튀어나왔어요 보이시죠? 만진미 이건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색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파서 색칠을 한 것 같아요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쨍하고 했을 날 돌아온단가 아니 마리마미 이렇게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게 아니라 저는 혼자 집에서 이렇게 뭐할때 굉장히 흥얼대요 흥얼대는데 이런거 택배 언박싱을 할 때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참 너무 예쁘다 여기에다가 어떤걸 심을까 화분을 지금 구입을 많이 하는데 다 쓰고 있는건 아니에요 여름에 밖에서 키우기 쉽게 풀봉을 많이 쓰고 있고 가을에 또 공갈이를 한번 해야되잖아요 그럴때 쓰고 싶어서 예쁜거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모으고 있어요 너무 예뻐 아 얘네들만 보고있으면 졸리는지도 몰라 그리고 아프면 안돼 요거 해야돼서 그렇지 안그랬으면 벌써 몇번을 아팠을건데 이거 해야되는것 때문에 못아퍼요 아프다고 아프다고 이거 한다고 뭐라 할거 아니에요 그죠 응 너랑 내가 좋아하는 엘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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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고 핑크핑크핑크 좋아하고 그린그린 로인 좋아하고 질 등 트윙 오우 깜짝이야 까미하짝이야 젖은 솜이 내 처러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시린 손끝에 남는 누구를 구이저고 사정언니 행동 내가 아니면 내가 지키자 나 하나만을 믿어온 당신이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진짜 예뻐요 사장님 서비스 잘 쓰겠습니다 다이카페 사장님 오늘 복 받았네요 복복복복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